마태복음 10장 16절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딱 둘 중에 하나다 양 아니면 이리다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이다 중간은 결국 어디인가는 소속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도 선으로 가든지 악으로 가든지 가지 중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르게 구분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의를 행하는 자 선한 자 마귀의 자녀 의의를 행치 않는 자 악한 자 또 세 번째 다르게 표현하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을 뿐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번째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만 모으는 거예요 택한 백성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둘만 있다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이것이 올라가면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양과 염소 1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살아있는 거고 요리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다시 모여서 셀 예배 때 성경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멍청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영리하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어리해도 노력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어리하다고 느껴지거나 하하하하 노력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노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이 묘한 게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잘 잊어버리고요 멍청한 사람은 외우기가 힘들어서 한 번 외우면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돌에 새긴 건 천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하 나는 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거는 한 번 새기면 난 안 잊어버린다 지금까지는 세상과 교회에서 나누는 방법이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고 양과 염소고 다섯 달란트와 한 달란트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알곡과 가라지고 이런 건 교회당 안에서 나누는 법 그러니까 나누는 법이 세상과 교회가 나누는 법이 있고 교회당 안에서 나누는 법이 있구나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3만여 명의 인물 가운데에 참 감사한 건 악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악인이 많지 않아 전부 뭐가 많아 의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관심은 선인에게 있지 악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악인의 배후에는 상당 부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악인 가운데에 몇 사람을 골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도 뭐든지 문제가 딱 나오면 저는 습관상 4박자로 한번 따져봐야죠 본래 선한 데다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많아 그게 바로 노아고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아브라미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전부 원래 선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1등이 엄청 많아 두 번째 악인이 되었다가 선인이 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탕자더만 탕자 악인이 되었다가 돌아와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인이었는데 악인이 된 사람이 있어 안타까운 사람이 그게 사울왕이더만 사울왕 그 다음에 악인으로 악하게 산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흔치는 않은데 가로뉴다 같은 사람이더만 가로뉴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보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하시는 것은 몰라도 나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몰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아니다 그 말이요 악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내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악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악은 현상이고 악인은 본질인데 악인이니까 악이 나오지 선인이었다면 선이 나오겠죠 고로 회계는 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서 하는 겁니다 회계는 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서 하는 거다 얼찌 시작 악은 뭐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악이 나왔다는 건 내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안 나와도 악인은 회계해야 악이 안 나오지 악이 나온 악만 회계하면 악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악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알아듣죠 왜냐하면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회계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었을 때 회계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얼찌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도 누가 보금 6장 43절에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안 좋은 게 나왔다 그 말은 안 좋은 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안 좋은 게 쌓였다 딱 그 거예요 여러분 성질 내놓고 성질 내서 성질을 내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성질이 나니까 성질이 나오지 성질을 내놓고 성질을 내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야 아버지 알아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좋다는 말은 먼저 나무가 좋다는 말이고 열매가 좋지 않다는 말은 열매가 좋지 않기 전에 먼저 뭐가 안 좋았다 그 거예요 나무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바꾸려면 열매를 바꿀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되듯이 사람도 행시를 바꾸려면 행시를 바꾸기 전에 먼저 뭐를 바꿔야 돼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악인과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악의 대명사 그러면 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 악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저는 잘 못 알아듣고 많은 중에 시시언 악은 좀 그렇고 제가 대표적으로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할 수 없어서 한 세 명 정도 골라봤는데 첫째가 모세 때 애국 왕 바로가 악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바로가 성경에 열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왕은 그냥 호칭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걸 바로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말하면 뭔 왕? 대왕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종 대왕 그러죠 그러니까 대왕이 이름은 아니지 그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모세 때 바로입니다 모세 때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셉 때도 바로가 있었고 모세 때도 바로가 있었는데 모세 때 바로가 자락해 요셉 때 바로는 이방 왕치고는 괜찮아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의 개시적인 꿈을 꿀 줄 알아, 이 사람이 꿈에 7년, 2년, 7년, 6년을 하나님이 그 세계에 보여주잖아 그 얘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하고 그래도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을 등용할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잘 써야 된다 얼찌, 시작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안 훌륭하더라도 사람 잘 쓰면 훌륭해지는 거고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 못 쓰면 안 훌륭해 우리나라 근세사에 아주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 이거를 긍지를 심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컵 4강 간 거야 참 희한해요, 그렇죠? 월드컵 4강 갔다고 해서 뭐 생긴 게 있어? 괜히 티사스 4인이라고 돈 만들고 구경하느라고 잠만 못 자고 그냥 도로 나가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게 월드컵 4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야구는 세계 우승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자랑스럽지 않은데 축구는 4강 갔는데 그때 그 4강 갈 때 결정적 감독이 히딩크 했단 말이에요 히딩크 그럼 왜 히딩크가 똑같은 선수를 데리고 했는데 잘했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냐? 선수 등용을 객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감독들은 선수 등용을 객관적으로 안 하냐? 안 해 못 해, 왜? 연줄 때문에 그래요 연줄 학연, 지연 때문에 내가 잘 차는 사람을 뽑으면 대번의 전화가 와 야, 그 이름도 없는 놈을 왜 쓰냐? 괜찮잖아? 괜찮잖아? 이렇게 억압이 와 억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축구를 수십 년 내가 해서 아는데요 한 사람이 잘 차는 것과 못 차는 건 굉장히 차이 납니다 한 사람 잘 차는 놈 들어오면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돼 걔 막으려고 걔 두세 명이 달라붙으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너도 되고 내가 너도 되고 그래 왜 우리 중문교회가 전국 교회대왕 축구 시합을 우승을 여러 번 한 줄 아세요? 원체 잘 차는 집사가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걔가 막 서너 명을 다 제껴서 내 앞에다 공을 톡 떨어뜨려 놔 나는 발로 톡 차르면 되고 머리로 딱 받아버리면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잘 차는 줄 알았어 내가 꼬링을 항상 넣어서 이겨서 그런데 걔가 안 들어오니까 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승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없으면 하여튼 걔하고 들어가야 막 요리저리 요리저리 돌리고 빼고 빼가지고 내 앞에다가 턱 떨어뜨려 놔 그런데 딴 애들은 내 앞에다 놨는데 오른발 앞에다 놔야 되는데 왼발 앞에다 놓으니까 내가 늘 수가 없어 내가 왼발잡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는 목사님은 오른발잡이다 오른발 앞에다 놔야 된다 그것까지 알아 그리고 높이를 내가 180이니까 180, 190 거기다 올려놔 그래야 내가 10cm 점프해가지고 팍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딴 애들은 너무 높아서 나도 모르게 우애로 지나가버려 그러니까 센터링을 해도 안 돼 막 너무 높이가 어떤 애는 너무 밑에 가니까 앞에 놈이 잡아버려 그런데 걔는 딱 내 키 위에다가 막 올려니까 나를 막는 수비 걔는 175여 나는 180이니까 내가 5cm 그러니까 항상 내 머리가 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저는 솔직히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할 사람이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 여러분 당이 중요해 나라가 중요해 왜 우리도 하는 걸 그 양반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하나 등용하니까 요셉은 뭔 당이요? 당도 없어 요셉이 뭔 당이요? 아 있다 노예당 노예 잘 몰라 머슴당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신분도 없는 노예로 팔려온 놈을 총리로 등용했다 이게 반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문지르고 잔소리 말아라 이렇게 요셉까지 톡톡 있으면 나와봐 해가지고 걔를 총리를 딱 시켜요 그다음에 이 사람 불려온 건 권한을 위임할 줄 알아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봐라 위임할 줄 알아 그래서 애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듭니다 세계적 기근을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 바로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추레우키 1장 8절 이하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의 기로 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순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많고 강한 꼴을 지금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생각이 완전 부정적입니다 추레우키 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아니 왜 생각을 저렇게 합니까 대적이 오면 우리가 그들하고 합해서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왜 무너지는 사람은 무너지냐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부정적이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라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괜히 장사하다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섯 개 두 개는 하면 남는다 왜? 내가 능력 생각을 누가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믿는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못 믿는 게 부정적인 거 부정이라는 게 무슨 다른 부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긍정적이고 아이고 목사님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내가 잘해서 잘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난 내가 말하면서 느끼잖아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 혓바닥을 잘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나는 어렸을 때 발음도 시원찮았대 그래가지고 말을 똑똑히 못 해가지고 제가 옛날 우리 할머니들 쓰는 말 있잖아요 오다마, 수리미 이런 거 있었어 이게 좀 좋은 말 아닌데 그거를 오다마, 수리미 이렇게 내가 말을 못 해가지고 오다말랑, 술리미랑 그럴 때 내가 그 얘기가 60년 전 얘기여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만 해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대한민국에 솔직히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 뭐라고 해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이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랬다간 욕 뒤에 지겨도 먹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왜? 욕을 안 얻어먹게 말하니까 그래도 뜻은 다 전달이 되잖아 세 번째 온갖 사람을 괴롭힙니다 추리국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온갖 괴롭혀요 결정적으로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추리국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자와 부활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게 두라 추리국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지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 결국 얼마 못 가고 죽을 것을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내가 지금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얼마 못 살고 죽을 걸 왜 그 짓을 하냐고 말이에요 결국 애굽에 열 재앙 쏟아지게 하고 장자를 다 죽게 하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쫓아가다가 수장시키고 말고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추리국기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요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딱 망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강박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내립니다 은혜 받은 마음 속에는 극율이 있고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았을 텐데 그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내리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해 주옵소서 딴 거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미안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면 미안하다는 말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여보 그런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요 인간아 미안하다면 다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네 또 주여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좀 보들보들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리포 4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이 완악한 자가 기뻐하지겠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각하하니 관용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루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변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시옵소서 내가 저 얘기를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해 주고 싶은데 해 주려고 보니까 죽었어 이런 선 바로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관용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만 가득 차죠 바로는 우리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관용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와 강구와 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들부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좀 하세요 벌써 강파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라는 게 알고 보니까 다 마음의 문제들이니까 자살은 몸이 죽어서 자살하는 줄 알아서 아니요 마음이 죽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이 살면 몸도 사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몸을 뺏지 말고 뭘 뺏어라? 마음을 사로잡으라 두 번째 악한 사람 악 대명사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참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을 안 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왕을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그냥 괜찮게 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옷에 안 맞는 큰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돈이 많이 벌렸다고 좋은 거 아닐 수도 있고요 너무 높아졌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자기 게 맞아야죠 무지하게 좋은 옷인데 막 도포자로까지 크면요 좀 싸더라도 딱 맞는 게 나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막 내가 저는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어디 갔는데 이야 진짜 옷 멋있대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 8천만 원인가 그러더라고 코트 하나가 너무 멋있더라고 저런 옷은 누가 입고 다니나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걸 사줬는데 막 질질 끌러 그러면 안 입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지금 옷 입고 사세요 조금 전에 바로와 이 사울왕이 좀 다른 건 뭐냐면 바로는 완전 애국왕으로 세상 사람이고 사울왕은 요즘 말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리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이 사람 무너져가는 과정 보실래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맨 먼저 이 사람 제사가 무너집니다 요즘 말로 예배가 무너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들려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해는 해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건 저러다가 예배가 무너지면 어떨까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새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명하심 영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도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 행한 게 뭐냐 예배를 무너뜨렸나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언제 회개했어요 예배 속에서 언제 구원 받았어요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시험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예배가 무너지는 예배가 무너진다는 뭐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것이 꼭 목사님 탓입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가 모두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체사장들 죽여야 된다 장로들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들 죽여야 된다 사두개인들 죽여야 된다 로마 군병들 이웃도 모르고 죽이니까 죽입니다 다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나오니까 한 명만 얘기합니다 백부장 한 명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어느 게 진실된 말이냐 그 백부장 혼자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다본 겁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이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수의 원칙에 가지만 그 다수가 옳으냐 그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 번째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용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길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르되 사울이 갈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남이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시작 동상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줘야 되는 거요 이런 일반 상식도 몰라 사울왕은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을 비이성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되냐면 누가 무시했을 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무시할 때 무시당하고 무시 안 해도 무시당해 그게 자존감이야 누가 나를 딱 보더니 씩 웃고 지나갑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반가워 이러면 자존감 당연히 나 지금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었다고 느끼냐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비웃으면 어때요? 무시하고 살면 되지 아니, 뭐 이렇게 남 일에 신경을 써 그냥 문지르고 살아 그냥 문지르고 살자 시작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시시콜콜 얘기해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무지역에 많은 사람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했다, 자기가 싫어했다가 자기가 존경했다가, 자기가 실망했다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가 그랬다 저랬다 그려 내가 다 뭐라고 그러겠어 알아서, 야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짜리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착이 그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15장 22절 사무엘하도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부터 낳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모르시나이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우랑은 괜찮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우랑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내게 한지라 여러분 저 위험이 사우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사우랑은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 그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 성신이 떠나면 안 돼요 왕을 내려오라면 내려올 테니까 성신은 떠나면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은 같은데 잘못은 같은데 잘못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방법 구약이나 신약이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조각을 봐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러실 때 네 하는 일을 속게 하라 사울 왕도 악신 때문에 망하고 가론 유다도 사탄 때문에 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무슨 말입니까? 군사 삼천명을 데리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는 짓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배물리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요하의 기름붐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요하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요하의 기름붐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급하여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붙여놔도 사울은 해하지 않고 옷깃만 그냥 살짝 배고 맙니다 이게 다윗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나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본문이 그 답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왜? 기름 부은 사람이니 예수 속담에 말하기에는 악은 악인 해난다 하였으니 내가 악을 행하여 악인이 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왜?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어서 그러지 그 다음 얘기가 뭔지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악을 행하시나이까?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왕은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나는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왜? 어찌하여 왕은 악을 행하시나이까? 그 말은 나는 악인이 아닌데 왕은 악인이십니까? 그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사울 왕이요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결국 갈수록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혜기로 돼 너는 돌이켜치 장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 사람 도혜기 돌이켜치 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 배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벳 남녀와 아이들과 전먹는 자들과 소와 낙유와 양을 칼로 쳤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5절입니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리죠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국 자살로 끝나고 맙니다 세 번째 신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악인의 대명사가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이 성경에 헤롯이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헤롯이 죽었는데 또 왜 헤롯이 또 나오냐? 그거는 죽은 헤롯 말고 집안 자식 손자 이렇게 다 열어주시나 봐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헤롯이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림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살렘이로 말하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거든요 영적인 왕 그러니까 아무 해당도 안 되는데 이게 본인에게는 내가 왕인데 너 왕이 났다 그 말이냐? 이 말이요 내가 왕이 났다 그 말이 이 놈의 새끼를 죽여요 패턴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패턴이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 잘못된 말과 오해로 세상에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로시 박사를 속은 줄 알고 시민 와요 사람을 보내고 베들렘과 그 모든 직영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비슷하죠? 구약의 바로나 신약의 헤로시나 사람 죽이는 것이 비슷하죠? 제가 이런 악인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네 왕권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어린 생명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냐?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왕권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어린 생명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냐? 시작 이 세상에 나는 그렇게 중요하고 남은 그렇게 안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 볼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너 대접받으면 좋지? 남에게 그렇게 하거라 너 누가 욕하면 싫지? 그러면 너도 욕하지 말거라 결국 두 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고 그리고 잘 된 줄 알았더니 자기도 바로 나 너무 놀린 게 2장 16절에서 죽이고 3절 지나 19절에서 지가 죽어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로시 죽은 후에 오래 산 것도 아니요 그냥 3절 지나다 죽어 3절 아 나 이거 참 그렇게 금방 죽을 걸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헤로스는 죽었는데 다른 헤로시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로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대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럼 우리 이런 권니크에서 운동하는 너다 하더라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하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게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3장 31절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신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세요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르쳐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낳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사람들은 헤로스를 왕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헤로 보고 여우라 하네 여우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이제는 야고부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이제는 또 베드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수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헤로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은 이라 딱 코로나인가 봐 저게 충이 먹어 죽은 이라 충이 먹어 금방 죽을 걸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그냥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일까요?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좀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로 들려지나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삶의 변화와 도전을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오늘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내 거울을 비칠 때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이삭 같은 요셉 같은 야곱 같은 모세 같은 여우세 이런 좋은 거울도 있는데 왜 굳이 사우랑 같은 거울을 바라보고 바로 같은 거울을 바라보고 헤롯 같은 거울을 바라보고 살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하는 짓이 하는 짓이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꼭 누구하고 비슷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이름까지 불러서 해주고 싶어도 까딱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남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남 이야기 속에서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 얘기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작 그 형 문제 내면 괜찮을 것 같으네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딱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남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 얘기인데도 지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저도 죽습니다 선한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삽니다 보세요 입에서 거짓말이 자꾸 나오면 이미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악이 나오면 나는 이미 악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자비를 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문 13장 6절 볼까요?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배망케 하느니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5절에도 삶과 누가 누구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대사님께서 5장 22절에도 악은 뭐든 뭐든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혹 악은 악인은 아닐지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거 그냥 싹 버려놓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선인인가요? 악인인가요? 내 안에 악이 있다면 놔두면 안 됩니다 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고쳐야 여러분에서 선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